아이고 잠도 못 깬 거라 쭈물어 터뜨린다 하죠. 여기서 좀 쭈물어볼까? 어이 할아버지 엄마 깨물네. 내가 깨물렀거든 아프듯이. 화났죠? 아기 화났죠? 어이구 우리 애기 화났죠 여어. 목적으로 참고 있는다 지금. 내 겨울하고 참는다 내가. 제대로 안 깨물데? 많이 봐주는데? 그래서 너 많이 봐주는 거야? 응 엄청 봐주는데? 잠이 안 깨셨나? 그냥 봐주시기로 했나? 어떡할 거야 이제? 너 이제 어떡할 거야? 딱 잡혀있는데? 배울한 고양이의 노는 방법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지금 거기 있어 아가? 우리 지금 점심 먹어. 뭐 엄마 뽀를 해줘? 여기 이불 속공 좀 왔네. 코까지 골면서 자. 코까지 골라?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? 응? 네 엄마는 가서 박치기도 해주고. 손도 뽀뽀도 해주고. 할아버지 손은 그냥 깨무는 거야? 너무 하잖아. 자 할아버지도 박치기 한번 해줘. 박치기. 박치기. 어이구 할아버지도 박치기 했네. 할머니가 더 잘하네. 헐랭이. 헐랭이. 애기야 올리지 마라. 짱 난다 아주. 할머니야 잡혀줘라. 헐랭이. 너무 이쁘지 않아? 할머니 한번 봐줬는데? 봐주는 거야. 우리 애기 산책 나가시네. 어이구. 유모차 타셨네. 애기 산책 갔다 와요. 애기 산책 갔다 와요. 애기 갔다 와요. 유모차 안 타고 걸어서 오셔. 어디 갔던 거야? 산책 나갔다 왔지. 산책 잘 갔다 와서. 뒤집게 하세요. 산책 나갔다 왔잖아. 근데 거기 왜 또 들어갔어. 또 나가? 뭔가 성에 안 차? 윗크림 없어요. 윗크림 없어요. 그래서 윗크림 못 먹어서 다시 들어간 거야? 선생님이 나갔다 왔잖아. 할머니 잘 먹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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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